그러니까 그냥 가장 쉽게 표현해 보면, 잠깐만 이렇게 해볼게요. 각하는 등기간이 등기실행을 거부 안 해주는 게 뭐란 말이고? 각하예요. 그럼 이거는 이제 각하 사유는 법에서 명문으로 11개를 딱 정해놨어요. 11개를 정해놨는데 11개 중에 한 개만 공부하면 돼요. 나머지는 전부 다 상식으로 해결이 되는 거라 11개 중에 한 개만 해결하면 돼요. 자 그러면 1번 가볼게요. 여기에 이렇게 나오거든요. 제하고 공부를 할 때는 항상 특징이 뭐냐면 여러 개가 나오면 무조건 두 개로 나누는 겁니다. 오케이? 돼요. 그럼 여기서 11개가 나오는데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그리고 나중에 답이 달라집니다. 답이 달라져요. 자 그러면 여기서 2번만 공부하면 돼요. 나머지는 그냥 상식으로 풀면 되는 거라. 1번을 볼게요. 사건이 그 등기소 관할이 아닌 경우죠. 그럼 내가 김포에서 집을 사고 팔았다면 김포 등기소 가서 등기해야지. 서울의 강남 등기소 가서 등기 신청하면 받아준다 안 받는다? 그거 당연히 이해되는 거잖아요. 공부할 필요가 없어요. 그 다음에 여기는 2번입니다.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 이게 우리말로 말하면 등기 대상이 뭐다? 아니다. 이 말. 그러면 등기를 신청할 때는 등기할 수 있는 대상을 신청해야지 없는 대상을 신청하면 안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거. 이건 등기할 수 있냐 없냐. 이거는 이제 공부를 해가 들어가야 돼. 이것만 공부하면 돼. 나머지는 공부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상식으로 통과시키면 됩니다. 3번에 볼게요. 신청할 권한이 없는 자. 답이 나와 있다 안 나와 있다? 절차법은 그 지문을 그대로 써야 되는 거예요. 그대로 써야 되는 거예요. 답이 나와야 돼요. 권한이 없는 자. 그럼 가장 전용기에는 대리인이 오기는 왔는데 묶은 대리인이 왔다. 그럼 등기해준다 안 해준다 안 해준다 안 해준다. 그거 얼마나 공부하기 쉬워요. 그럼 4번에 볼게요. 등기를 방문 신청할 때 여기는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이래 나오죠. 그 말을 여러분들이 등기는 우편으로 등기 신청하면 받아준다 안 받는다 하면 본인이 오든 대리인이 오든 와서 해야 됩니다. 자 여기에 예외가 있거든. 예외가 관공서가 있죠. 답을 내놓고 할게요. 관공서는 사기 질 일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럼 관공서는 우편으로 됩니다. 일반인은 우편으로 안 되죠. 충분히 이해됩니다. 그 다음에 신청정보에 제공이 대법원 규칙으로 방식에 맞지 아니한 경우 이렇게 나오죠. 여기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등기를 신청할 때는 신청서를 작성을 할 때 그 신청서에는 필요적 기대가 있고 이미적 기대가 있거든. 필요적 기대는 반드시 기대를 해야 돼. 이미적 기대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돼. 그럼 필요적 기대를 기재하지 않았다. 그럼 등기해준다 안 해준다 안 해준다 안 해준다. 제가 이렇게 말을 했죠. 필요적 기재, 이미적 기대를 구별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은행에 가면 카드 하나를 만듭니다. 만들 때 은행 여직원이 카드 만들러 왔습니다. 은행 여직원이 나한테 용지 하나를 주지. 그게 신청서거든. 그러면 신청서에 빈칸이 너무 많지. 그래서 여기다 무엇을 적어야지 이렇게 머뭇거린다 이 말. 그럴 때 은행 여직원이 한두 번씩 착오를 딱 겪고 난 다음에는 형광펜으로 형광펜으로 표시를 해준다 안 해준다? 해주죠. 그럼 그 부분은 기재해라 이 말. 그럼 형광펜으로 표시 안 된 부분은 안 해도 된다 이 말이에요. 그 형광펜으로 표시된 게 필요적 기재고 안 된 게 무슨 기재다? 이미적 기재. 그러면 이 필요적 기재, 이미적 기재는 나중에 신청서에서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만들 때 방식에 맞지 않느냐 하는 경우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럼 다른 말을 해봅시다. 동사무소에 가면 혼인신고를 한다, 출생신고를 한다, 사망신고를 한다, 전입전출신고를 한다, 신고양식이다, 있다, 있다. 그 양식에 맞춰서 해야지. 맞춰서. 공부 안 해도 되죠. 그 다음에 6번, 7번, 8번, 11번은 한 그림으로 해결이 다 됩니다. 이거는 잠깐 놔둬도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볼게요. 그러면 9번은 그냥 간단하게 첨부정보죠. 등기를 신청할 때는 서류를 제출해야 된다, 낸다. 그러면 그냥 쉽게 말하면 부동산 일부에 대한 권리를 설정할 때는 도면을 첨부해야 돼, 안 해야 돼요? 그러면 매매할 때는 매도인의 인감증명서 첨부해야 되는 거예요. 서류 첨부 안 하면 당연히 안 해주는 거지. 그럼 이거 공부할 필요가 없지. 그 다음에 여기 보세요. 취득세, 등록, 면회세, 수수료 일이 나오죠. 그 말대로 수수료 안 내면 등기해준다, 안 된다. 그러면 공부를 할 필요가 없다. 그러면 2번만 딱 알면 돼요. 그러면 좀 전에 6번, 7번, 8번, 11번은 이 그림 하나로 해결이 다 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림 하나로. 그럼 여러분들 그냥 간단하게 어떤 사람이 있다면. 보세요. 이 사람에 주민등록증이 있다, 주민등록등본이 있다, 가족관계증명서가 있다. 그럼 주민등록증,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에 등록된 인적사항은 동일이 된다, 동일이 안 된다? 동일. 그거 동일 안 하면 당연히 안 되는 거지. 그럼 여기도 등기부를 작성을 할 때는 무엇을 보고 작성을 하냐. 이 말이거든. 신청서를 보고 작성을 해요. 등기원인정보에 가장 대표된 이유는 계약서입니다. 그러니까 등기원인정보는 등기마다 다 달라요. 등기마다 다 다른데 가장 대표된 이유는 계약서입니다. 그러니까 계약의 등기는 전부 다 계약서가 등기원인정보예요. 그럼 다른 말로 해봅시다. 매매는 계약이다, 계약이다, 계약. 그러면 계약서를 들고 가면 돼. 그게 등기원인정보예요. 그런데 상속은 계약이다, 아니다. 그럼 상속은 계약이 아니거든. 그럼 이때는 상속은 부자지간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들고 와야 돼. 맞아요? 그게 가족관계 증명서예요. 그러면 상속에서 등기원인정보는 가족관계 증명서가 되는 거라. 그러면 국가가 토지를 수용할 수 있답다. 그럼 협의수용 있죠? 그럼 무슨 서가 있다? 협의서. 재결수용 있죠? 뭐가 있다? 재결서. 그거 들고 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가야 돼요. 그러면 수용에서는 협의서, 재결서 이런 게 등기원인정보예요. 제가 하고 싶은 말, 등기원인정보는 등기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시험에 출제를 할 수가 없어요. 다 다르기 때문에 할 수가 없어요. 오케이? 네. 그러면 답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은 뭐라고 그랬다? 계약서. 그럼 정리합니다. 이거 하나 더 있냐? 대장이죠. 등기부는 표제부, 갚고, 을구가 있거든. 표제부에는 부동산 표시를 공시해야 돼. 부동산 표시는 등기가 기준이다. 지적이 기준이다. 지적. 그럼 답입니다. 등기부 표제부는, 등기부 표제부는 대장을 보고 작성을 합니다. 얼마나 공부하기 쉬워요. 등기부 표제부는 대장, 토지 같으면 토지 대장을 보고, 건물이 같으면 건축물 대장을 보고 작성을 한다. 이했다, 냈다, 해제. 그럼 이 내용은 뭐에 된다? 일단